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할 노량 죽음의 바다가 12월 20일 개봉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영화를 기다려주신 만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무비 토크를 통해 어디서도 들려드리지 않았던 노량 죽음의 바다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무비 토크에요 모두들 지금 바로 알람 설정하시고 네이버 무비 토크에서 만나요 약속!